이렇게 차에서 내렸는데 왼처에 이제 조슈아 선배님이 이렇게 지나가셨어 근데 나는 그때 차에 타고 있었어, 제하기랑 그래서 어? 그때 활동 중이셨나? 했을 거야 활동 중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머리 자르러 왔었고 그래서 차에 내렸는데 호시 선배님이랑 이렇게 마주친 거야 호시 선배님 왜 웃어? 아니 그 알아, 나 나 이야기 알아, 나 아니까 호시 선배님이랑 이렇게 마주쳐서 저랑 제하기가 먼저 인사를 들었어요 어? 그럼 안녕하세요, 그래서 호시 선배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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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트레저? 이야아 이러면, 이러면 가셨거든요 이렇게 와, 이야 이러고 가셨어 어